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외에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여러분들 못 찾아내면 그러면 하게 하면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그 놈이 되나 다 마찬가지니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그래도 국힘당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너희끼리 그냥 알아서 해먹어라. 보시죠. 이게 이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 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조작방법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밀어준 거죠. 더불당한 게. 그래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 15.43%를 22.96%로 부풀려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7.49%를. 그래서 위조사전투표자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37,473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 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른쪽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자기가 받은 득표수의 만큼을 선관위가 보너스로 다 더해 준 겁니다. 보너스를 주는 원천은 어딘가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37,473표에서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겁니다. 염창동에 2,900표 더해 주고 등촌 제1동에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730표를 더해 주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의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통합선거인 명부로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아주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조금씩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추세선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사전투표를 놓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 왔구나.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율이 6회가 11.5 7회가 20.1 8회가 20.6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7회하고 8회 왜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조심을 한 거죠. 6회에서 7회는 확실히 여러분들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게 되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치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만져왔구나. 사전투표율을 만져온 겁니다. 총선 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12.2%입니다. 아 2016년 총선이 21대 총선 2020년 총선이 26.7%입니다. 상당히 과감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린 겁니다. 대선 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사전투표율이 26.1%입니다. 2022년이 36.9%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꾸준하게 손을 봐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을 남발한 겁니다. 2022년도 2월 말과 3월 초에 저와 민경욱, 한규환 씨가 여러분들 고발을 당했을 때 승관위에 그때 주요한 항목이 사전투표 방해죄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전투표 하지 말잖아 하긴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니까 올려서 발표하면 되니까. 이 테이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분석은 앞으로 제야 전문가한테 좀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대하고 20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에. 20대 총선하고 20대 총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6회하고 7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8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첫 번째 눈치를 많이 본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소에서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이런 투표함이 갈 때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모르게 하잖아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미 전산상으로 뻥튀기한 것에 맞추어 가서 표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4박 5일 사이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 카운팅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조투표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필사적으로 고수하고 동시에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을 개사적으로 여러분들 거부하는 겁니다. 왜? 4박 5일 사이에 표를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인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일본에 얼마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를 뻥튀기한지를 결정하게 되면 선거구마다 집어넣어야 될 표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선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시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기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작업을 10년 넘게 계속 추진해온 겁니다. 이렇게 이름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화 추정을 해봤는데 2020년 총선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26.69%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12.2에서 26.7% 갑자기 뜬 겁니다. 20대 총선은 2016년으로 일부 개인에 대한 조작은 발견되지만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은 없었습니다. 12.2에서 26.7%로 갑자기 뜬 겁니다. 이게 뭐냐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19.99%였는데 6.70% 정도를 뻥튀기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낸 겁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에 297만 표 정도 위조투표율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297만 표 정도가 투입돼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2022년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36.93% 그런데 실제로는 32.43%밖에 안 됐을 것 같다. 5.50% 정도 부풀렸을 것 같다. 242만 표입니다. 242만 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사전투표율을 하고 발표 사전투표율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작업을 해왔을 것 같다는 거죠.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데 제야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2022년 대선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5.50%를 사전투표를 뻥튀기 안 갔고 2022년도 4.15 총선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를 뻥튀기 안 갔다. 이게 242만 표 297만 표입니다.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좌수를 만들면 2024년 총선 4월 10일 총선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물음표는 선거가 끝나봐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좌수를 이런 부풀리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쿠킴은 이 부분에선 전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사전투표율에 참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든 참가하지 않든 간에 그냥 숫자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15%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것은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니까. 얼마를 여러분들 만질 건지 결정하면 그냥 다 조작되는 표수는 다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면 되는 거죠. 사전투표율을 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당일 투표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그냥 조작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만큼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4.15 총수는 6.70%만큼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는 선거인수 균형으로 3%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것 같고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들 이것을 과거에 사전투표 득표소를 상대방에 빼앗는 걸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환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조작했냐 부분을 분석하는데 차이집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조작법을 사용했는지 구조작법을 사용했는지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분석과정에서 보면 차이가 좀 나지만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 요약드리게 되면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번에 투표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투표지가 남은 발급한 투표지 투표용지하고 이렇게 전산상으로 남은 투표지 개수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화했을 가짜 사전투표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3.9 대통령 선거고 이게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는 2,244표 정도가 남은 거죠. 이게 다 표수가 맞지 않는 사전투표를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거하고 나온 투표지수가 맞지 않는 데가 서울만 하더라도 306군데가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읍면동에서. 아 표수가 306표가 나온 거네. 표수가 306표. 이렇게 여러분들 표수가 나온 것은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 수를 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을 정리하게 되면 4.15 총선은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그런 공직선거법의 모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전혀 관심을 못 가지지만 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수 레벨에서 투표함에 표를 던진 사전투표자 수를 자각하게 개수 카운팅하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이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cctv를 활용하는 것하고 이번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는 이미 물 건너갔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일투표처럼 일렬번호 절치 후 보관하게 되면 부정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 개함 시에 투표지수와 전산상의 투표지수 확인 및 기록 동시에 투표소에서 선관위에 이동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는 것. 이북북이 있으면 사바고일사의 표 집어넣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닷시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기게 되면 공병호 tv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신학과 역사를 잘 조화시킨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잘 쓴 그런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에 대한 그런 도덕놈들 시리즈 1권 총론 2권 3권 대선 4권 4.15 총선 5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